아시는 멘트 대박 근데 이거는 코러스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옛날에 10 몇 년 전이지 15년 전쯤의 기억을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아 시작될거야? 아 죄송해요 두번이 듣고 시작? 오케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알았어요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시에서 대비의 기만 걸어 대비의 기만 걸어 대비의 기만 걸어 앞날 것인가 어색하네요 스퓸트 왕도로 원해요 ti 소리라 너 둘 다 해내어 주들지 않아서 난 다 이끔을 받을 거래요 나의 그리스도가 보정처럼 빛나고 베리에 비해 주세요 사, 만나, 브러시, 러블링, 에디, 코, 울고 바랄까로 빛어낼게 만드는 법 다시 만날 때 하늘의 꿈 새깃만 해도 재밌잖아요 어둠, 어둠, 달콤해 너 중불눈, 눈불붙는 모든 마음 다시 꿈을 그려 나의 그리스도가 풀뜬 다시 만날 때 하늘의 꿈 다시 만날 때 하늘의 꿈 다시 만날 때 하늘의 꿈 나, 나, 나 뭐야? 뭐야, 아는신들? 뭐 뭐야? 진짜 와우 재밌었어요? 예 야 진짜 좋아 지금 방금 댄서들 방금 찢었다 그쵸? 뭐야? 자, 오케이 아무튼 자 이쪽 한 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일단 이쪽은 분홍신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이스메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나왔는데 어 잠시만 양갑에 꽤 어울리잖아 자 한 번만 더 여기 그리고 이런 엔딩 가이드 버전이 나오고요 뭔지 모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하나만 더 만들어볼까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여기 볼링 노래도 나오고요 여기 레드킹도 나왔어요 뭘 다 우리 밴드가 악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어 우리 밴드의 의견으로 한 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 자 마스터 가능하신 거 있어요? 가능하다고? 왜 수고 오빠가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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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분홍신 가능해요? 가능하다고? 큰일 나 나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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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light 매우 일찍 오 genius 왜 이렇게 있길래? 감동! 여러분 저희가 진짜로 이게 어쨌든 막 프로톨도 지금 없고 그냥 진짜 그냥 막 가보는걸 막 리듬이 안 맞을수도 있어요 프로톨이 없으면은 그냥 밴드재량으로 가주세요 저도 그냥 프리템 보러 갈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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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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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근데 프로 트롤이 아예 없는데?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1절만이라도 이렇게 쓱 가볼까? 이 순간 그 여기 이.. 어떡하면자 근데 저 진짜 이 노래를 잘 몰라요 얘기 말씀 드립니다 뭐야? 그 가.. 가는데까지 한번 가볼까요? 새신발이라는 곡이 있어요? 모르겠어요 살짝 해볼게요 1절만 저희는 진짜로 프리지까지 기억을 못해요 되는지만 한번 해보고 안되면 영원히 하지 말자 떨어지시느라 갈게요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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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안녕 오늘 기다려니 쉬리 지금 밑에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나 지금 기분은 나 완벽해 나를 지울게 만들 색깔은 나 I'm a flashed you sweet that I 빨간 표정 둘을 심은 거야 기가 끈 거울에 나가면 바깥 손이 아직 진짜 여긴 너무 원치 앞걸음을 쳐다볼 것 같니 날이 너무 많은 센신을 지난번에 내게 갈 준비를 했어 손에 아픈 내 맘속에 작은 소년걸이 탈락할 때는 바람에 나를 들뜬게 덕분에 와 저도 너무 널 어딘가 내 맘에 복마는 센신을 가룰 수 있는 놈 오케이